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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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죽음 닦듯이예요 자 마지막 마취하고 방덕이 나옵니다 사기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나마 사기가 괜찮은 부인이 이거 깨러 가고요 마오노곤 아까 하도 맞아가지고 사기가 완전 바닥이에요 이동중 마오노곤 방전 해주고 마오노곤 저쪽으로 갑니다 마초 어디가 야 우리 탱커가 없는데 지금 야 그건 아니다 마초야 우리 탱커가 없는데 그런 짓을 한다고 가자! 하하! 자, 허보, 허보, 허보 타임 왔어요, 허보 타임 왔어요 가자, 허보 가자, 뒤졌다 내 계획! 억제해! 억제해! 왜 안죽어, 허보 썼는데 아, 이놈의 삼부장 이거, 마초, 여맹, 마대 왜 이렇게 쎈 거야 아, 이거 얘 죽으면 안 된다, 후방전이야 야, 맹장돌격 쓰면 어떡해 야,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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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어휴, 쟤, 쟤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어휴, 내가 죽으면 끝인데 어휴, 깜짝이야 와, 쟤가 죽으면 맹장돌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역경강 안 썼으면 녹을 뻔했어요 야, 이건 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궤도를 해 너네 뭐, 다 포기했니? 오오 오오 어, 또 1기토 또 기토 어, 부질러야 되나? 아니면 허버로 들여보네 어, 맹장들이 삼부장으로 나오니까 너무 세요 지금 아, 죽진 않아요 아, 죽진 않아요 어허 죽진 않는데, 아, 이거 정란 깔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조금만, 조금만 버텨 보세요 조금만 조금만 버텨 주세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버텨 주세요 정란 딱 깔면은 오오 뒤로 오시고 여기서 후방전으로 해주고요 아, 정란하고 싸우면 돼요 조금만 더 뒤로 오케이, 정란하고 싸웁시다 자, 뒤에 부인도 한 명 더 오고 있고요 와, 바운로 간다 터지겠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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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이겼다 이게 지금 이제 강대한 세력하고 싸울 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빨리 국력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빨리 국력을 키워야 되죠